5주차 말고 다음주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지금 기점으로 따지면요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요 지금 3월 24일이 2주차가 됩니다 2주차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한테 이 안내를 제작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릴 건데요 올리게 되면 이제 3주차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리트러처 리뷰 관련해서 이제 동영상 보라고 하는 걸 보고 계신데요 3주차로 이제 학교 LMS 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동영상으로 수업 강좌가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오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주가 되고 이것도 뭐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주가 되고 4주 5주 이렇게 되는데 3주차에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ssignments and Due Date 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Install EndNote and Envivo 입니다 EndNot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30일 트라이얼 버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Envivo 같은 경우에도 역시 트라이얼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이트에 가시면은 일단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2020 그 다음에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파일을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담으시라고 했는데요 카페에다가 일단은 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여기 그 과제가 미니 프로포즈얼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니 프로포즈얼 그래서 요게 이제 14주차에 이제까지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리틱 페이퍼라고 또 과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한 이제 또 안내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크리틱으로 이제 해서 체크를 좀 해 볼게요 아 이거 크리틱 좋습니다 그 맨 뒤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크리틱 과제 관련 해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그거가 관련해서 음 음 이제 어펜딕스 이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실러버스입니다 이게 지금 실러버스에요 리서치 이벨루에이션 크라이테리어 라고 해서 양적 연구는 양적 연구대로 평가 준거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대로 평가 준거 기준이 있는데 아 여기 이제 리서치 이벨루에이션 크라이테리어가 각각 이제 이런 페이퍼를 읽을 때 중거 기준에 맞춰 가지고 평가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양적 연구에 대한 평가 준거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 관련해서 이제 평가 준거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양적 연구의 경우에 이제 이런 어떤 평가 준거 기준표라는 건데 또 후반부에 보면 또 질적 연구 관련해 가지고 평가 준거 기준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학자들의 평가 준거 기준표를 좀 모았는데 이벨루에이션 크라이테리어 퀄리티티브 와 내추럴 리스틱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악의 이제 분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악의 분류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아티클을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킵입니다 킵이 킵이 어떤 분류법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중거 기준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거 기준이 이제 여기 뒤에 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을 좀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아티클 하나를 선택을 해 가지고 그 평가 준거 기준 선택한 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악 앤 릴리의 평가 준거 기준표가 있어요 퀄리티티브 케이스터디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는 케이스터디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What makes a 케이스터디 really qualitative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1주차 강독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아티클을 제가 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골격이 되는 게 여기 막 그림이 깨지는데요 이제 컴퓨터 자체가 이제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제가 저쪽에서 이제 사용했던 거하고 여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원본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뭐 컴퓨터를 많이 쓰실 테니까 지금 웬만한 데서는 아마 이게 깨지지 않고 보일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 라고 하면 주로 이제 캡처 프로그램에서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캡처 프로그램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잘 이게 못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좌우지간요 그 맨 처음으로 이제 일단 가시면은 그 여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이슈들 중에서 음 크리틱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앤 리의 크리틱 페이퍼를 좀 보시고 그 평가 중고 기준 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시고요 이게 마감이 14주 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 소스가 아니고 이제 선행연구입니다 그러면 그 선행연구 이런 거를 케이스터디만 이렇게 따로 이제 모아서 한번 이렇게 보고 그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겠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라고 이제 n노트가 있어요 뭐 초보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연구를 연구의 어떤 첫 단계에서 이거는 뭐 초보 연구자 뭐 이런 어떤 구분이 없고요 연구 초기 단계에서 누구나 다 거친 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가 어떤 질적 연구 관련해 가지고 크리틱을 하려고 하는데 아티클이 필요해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데 n노트 이런데로 이제 많이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애니필드라고 해 가지고 이제 케이스터디라고 합시다 케이스터디 이렇게 되면 사례연구가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영어교육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에 사례연구와 관련된 것만 좀 찾아 달라고 검색을 해 보면 지금 이제 대략 2668편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클릭을 좀 해 보시면 그 뭐 2013년도네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연도 자체를 이제 소팅을 해 보죠 year를 이렇게 소팅을 해 보면 가장 최근에 말이죠 이게 이제 연도 자체가 기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런데요 좋습니다 소팅이 이제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최근 걸로 다시 소팅을 할게요 그러면 아마 2017인가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대략 소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클릭을 좀 해 보면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는 보통 여기 이제 초록이 있잖아요 초록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요거 이제 This exploratory case study reported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an international internship undertaken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보시고서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아티클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URL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아티클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시게 되면 온라인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PDF 파일로 바로 이걸 이제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이게 아니다 라고 빠져나가 가지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쭉 서핑을 좀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문헌 조사입니다 문헌 조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모으고 또 원본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N노트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N노트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크리틱 할만한 어떤 아티클 그런 것들을 찾는 방법을 좀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